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한번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꿈나라로 빨리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늦게 자고 좀 일찍 일어나려니까 요즘 빈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어질어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수면 부족일 수도 있고 운동 부족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우선해야 돼.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어. 피폐해지더라구요. 충분한 수면은 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 주과를 나름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 잘 맞아. 잘 맞춰서 올라가. 슈팅하다가 항상 꺾기 오후 되면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미들도 이제 알아챘어. 올라간다 올라가잖아. 이때 가서 팔아. 막 팔기 시작해요. 막 팔기 시작하면은 결국 주가는 내리막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르려면 팔고 올라가려면 팔고. 그러니 뭐 주가가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패턴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아우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은 빨리 놔도 돼요. 빨리 팔고 도망가고. 아니야 한번 버텨볼 거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냥 숫자 모은다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도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야 돼요. 최악의 상황. 올해 연말까지야. 최악의 상황. 어떻게든지 뭐 한 1분기 끝나고 한 2분기까지는 좀 우리가 버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분기까지. 6월까지는 좀 버텨야 돼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시죠? 아직까지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좋게 흘리다 오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해야죠. 그 여파가 커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열심히 모으라는 것 같아.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읍시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그 순 매수수에 힘을 봐가지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봤을 때 한 15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해서 2427.85에 이 장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날 0.07% 상승한 2416.6일에 이제 시작했어요. 지수가 점차 상승폭을 확대를 하더라고. 좀 확대했어. 잘 하다가 중국의 그 경기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다 보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4,796억 정도 이제 손매수에 나섭니다. 반면에 개미들 판다고 난리고 기관 애들도 좀 팔았어요. 그래서 4,052억 정도 개미들 팔았고 기관 애들도 한 894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텍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혼조로 혼조세로 전환한 거죠. 그 장 그 시작 후에 보니까 그 달러와 강세 미국 국채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다 보니 이 미국의 시간의 선불이 또 하락을 하더라고. 선불이 하락하다 보니까 쭉 빠지더라고 또 보니까 그리고 전유 급등했던 중화권 증시의 하락에 또 상승폭 일부를 좀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달러와 강세다. 원달러 환율도 전일 유연화 강세에 동조를 했어요. 강세 출발했는데 하여튼 장중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 강세폭이 좀 축소가 됐다. 업종별로 쭉 보니까 철강건속 4.2% 기계 2.3% 섬유의복 2.3% 화학 2% 온수장비 1.7% 의료정비 1.6% 온수창고 1.6% 유통업 1% 정도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엇갈리는데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를 대비 200원 정도 상승해서 6만 800원 6만 800원에 거래 종료했고 이외에도 기아 3.3% 엘지앤솔 2.2% ESDI 2% 현대차 1.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전거래를 보도도 4.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787.19에 거래 종료했고 0.26% 올랐는데 793.63 출발했죠. 하락절환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막 800원 한번 찍어야 하는데 아쉬웠어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SM SM 0.3% 올랐죠. SM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내림세였다. LNF 마이너스 4.3% 정도. 포라비스 4.1. 에코프로범 3.9. 거의 4% 다 빠졌어요. 에코프로도 한 3.68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조던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유럽장이 아주 흥미로워요. 지금 빠질듯 말듯 하더니 낙폭은 좀 줄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낙폭은 쭉 줄이고 있어요. 영국은 현재 마이너스 0.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프랑스 0.03% 현재 마이너스예요. 거의 약보합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많이 줄였어. 독일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약간 좀 빠지는 분인데 0.3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장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라도 좀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선방을 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과연 또 오를까 떨어질까 오늘도 쫙 비리비리 할 것 같아. 한 2,900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밀릴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이 열리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환율은 현재 1,313원, 3원 정도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환율은 3원 정도 올랐다. 지금 보니까 달러 2분에 136.01엔 소폭 하락을 했고 유가는 실수 7.69달러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본 연합 960.74원 유로화는 1,394.93원 중국 연합 189.94원 연합하고 유로하고 중국 연합 다 빠지고 있고요. 휘발유 1,580.84원 소폭 상승 국제금값 1,845.4달러네요. 국내는 7만 7,309.79원 소폭 상승이 됐습니다. 국제, 국내도 좀 오르고 휘발유도 오르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제금리는 4.022 4.024% 넘어섰어요. 벌써 4% 이 4%를 넘어서니까 좀 아쉬워. 4%를 넘어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타우지스는 보니까 0.21%정보로써 0.21% 올라가지고요. 지금 현재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0.22에서 그리고 S&P500은 한 0.36%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도 0.53% 낙폭을 좀 많이 줄이기 줄였네요. 아까 보니까 1% 가까이 빠지더니 좀 많이 줄이기 줄였고 나스닥이 그렇게 됐고 러셀이 한 0.6%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이너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25 영국어 한 플러스 0.04%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러가 마이너스 0.09 이탈리아 마이너스 0.05 지금 보니까 좀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낙폭은 줄이고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 크다. 엄청나게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삼성전자 제가 일단 슈팅을 했어. 잘 가. 이따 딱 팔고 나오면 되는데 다시 또 쭉 빠져. 개미도 이제 오르면 막 판다고 미친 듯이 팔고 외인 사고 뭐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저 보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야. 또 한번 슈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많이 팔 겁니다. 개미들 또 팔다고 난리 칠 거야. 하여튼 급격한 변동이 심하다. 변동성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만 3.900까지 갔죠. 지금 내가 볼 때 5만 4천원 내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은 약간 종가 요정이 나왔지만 요정이 비실비실한 요정이야. 힘 있는 요정이 아닙니다.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어디에 뛸지 모르겠어. 어디에 뛸지 모르겠다.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측이 힘든지. 그래서 막 1,2% 빠지면 사고 오르면 좀 기다렸다가 관망합니다. 그렇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죠. 3등전 사가지고 답답한데 이래서 시원하게 올라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오르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방위적으로 사업이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데 그 다음은 삼성일이 버티고 있지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한 2차전지 섹터나 그쪽 관련된 소부재 일단은 소부장이다. 소부장 일단 소재나 재료 쪽에 대한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위주로 가자. 실적 실적이 좋은 기업들 돈 잘 버는 기업들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들 로봇 쪽 많이 뜨죠. 로봇 방산 방산 그리고 아까 말한 AI 뭐 이런 분야를 많이 보더라고요. AI 쪽도 채치피티 때문에 그런지 AI 쪽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섹터 있으면 한번 심도 있게 미친듯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조급한 마음 버려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마음을 버리도록 할 겁니다. 버리면 멍이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답답이 별거 있어. 하다 보면 괴로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철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꼭 봬요. 於是요. 여러분 인생